네, 안녕하세요. AB투자연구소 장통현 조력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EDGC 이동국씨 되겠습니다. EDGC 거드번호 245620이 되겠구요. 현재 시점은 2021년 3월 18일 오후 2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조금 강한 그런 느낌으로 해서 강밥으로 조금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보시면 미국 영반준비제도 FED가 2023년 말까지 제로금리 유지할 것으로 나오고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국취금리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 FED의 영급이 시장의 불안감을 잡아내는데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6.5% 전망을 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예측측보다 4.2% 상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은 조금 괜찮았습니다. 근데 오후장에 조금 하락이 조금 나왔었죠. 초반에는 조금 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10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열리면서 또 상승을 했었고 중국 증시도 계속 상승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지선. 미국지선은 지금 현재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장추반에 무너져가지고 오늘 아마 이제 종가베팅을 했으면은 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내일 좀 수익이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아니었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UAC 좀 말씀드릴게요. 바이오회사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4,394억 그렇게 되면은 1대1 무상증자를 했을 때 좀 더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이처록 대표이사님 외에서 12분께서 31.30%를 가지고 있고요. 비즈니스 썸마리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계열사로서 이제 솔댄솔젠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계열 회사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생산한다는 걸로 나오면서 코로나19 최대 수혜주로 좀 적인이 시켰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올랐었고 최근에 이제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가지 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좀 이렇게 보시면은 보시면은 일단 3월 17일날 3월 17일날 EDC 코로나 진단키트 체코 진출을 한다라는 것들이 나오면서 초도 50만병분 수출 준비 완료 이하 EDC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를 수출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강세가 이렇게 보였었고요. 특히 체코와 독일은 일반기업 사업장 내에 자체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용이 간편하고 현장에서 즉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원 진단키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DC 진단키트는 검사 대상자의 콧물 가래 등에서 바이러스가 있는 단백질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임신 테스트와 같은 휴대용 카틀러지를 이용해 10에서 15분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제 뭐 답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EDC는 진단키트 테마가 아니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KTV 뭐 이쪽 방송 보고 오세요.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제 방송 안 보시면은 그쪽 이쪽 방송 가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EDC는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여기 뉴스가 나왔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식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 EDC는 진단키트 검사 대상자로 이렇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EDC 진단사업 본부장은 전세계 PCR 분잡은 진단키트 공급 경쟁력에 대해서 한 발 앞설 수 있도록 글래벌 영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줄 뿐 아니라 단축 활동에 나서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또 있죠? 또 있나요?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유럽 C 인증을 획득을 했다. 수출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거기에 따라서 무상증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이 가장 큰 게 어디입니까? 여기를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물대 구간이 여기는 넘어야 되고 일단 여기 먼저 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물대 여기 그리고 세 번째 매물대 여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 보이고 조금 이제 매물대를 스쳐 지나가면서 물량 수화를 하면서 올라갈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종목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EDG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한번 쳐보시면요. 여기 위에 상단 링크에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서는 저희 이제 구독자분 그리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주식 자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주식 자료 정치 테마주 이내 이낙연 관련주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재무 분석이나 이런 것들 좀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ROE, 자기 대본, 이익률 이렇게 하시면 좀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초록색 깜빡깜빡 되는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일 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사님께서요. 김용재 소사님께서 7시 48분에 매일매일 일찍 출근하셔서 거기에 따른 이런 정보들 주식 관련된 정보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나오고 있고 보시면은 미국 중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4심부터 이제 시황이랑 그리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이제 자면서 나왔던 이런 이슈들을 보신다고 한다면은 주식 하시면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투자 리스크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던 국제금리의 상승세가 진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났다. 요런 것들을 말씀 드린다고 합니다. 일단 9시가 되면요. 이제 9시가 되면은 서진 오토 모티브 현재가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랑 손절가를 대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에 수익 같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명 해서 4.82% 급등을 했습니다. SGA 솔루션즈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렇게 좀 멘트를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 나시는 것들은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손실이 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손실에 따른 대응 전략을 따로 제시해 드린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서 도움 가다 가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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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